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교독을 하겠습니다 37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세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씻고 애급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같이 보십니다 그때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이십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급으로 갔더라 아멘 저희들이 지난주 이래 창세기 37장에 나와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꿈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확인하고 인생을 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야망 젊은이로서 미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꿈 욕망 이런 것을 인생의 목표로 착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꿈을 자기 인생의 사명으로 자기 인생의 목표로 목적으로 발견하고 인생을 시작했던 참 복있는 청년이었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어떤 출세를 거두느냐 이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이 관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순정함으로 그 일에 동참을 했던 참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한 아직 청소년기에 있는 요셉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 어려움은 형제들의 미움을 산 것입니다 증오를 산 것입니다 그 증오와 미움이 얼마나 컸던지 그래도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인데 피를 나는 형제들인데 그 형님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해서 잡아서 죽일 것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제 17세가 막 지난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만한 무슨 일을 그 나이에 했겠습니까 그 나이에 무슨 살인을 했겠습니까 형들의 무슨 재산을 강탈을 했겠습니까 전쟁을 했겠습니까 요셉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된 것은 그가 요셉이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냥 요셉이기 때문에 받아야 했던 시기와 질투입니다 여기 나오는 빈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의 모습을 언뜻 발견하게 됩니다 빈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을 뜻합니다 빈 구덩이는 물을 담아놓는 그 지역에 유대지방 지역에 돌로 돼 있는 바닥을 파서 아주 깊게 파서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이로 파고 우기에 비가 고여들면 그것이 그냥 빠져나가지 못하고 담겨있는 그래서 양을 치다가 그런 웅덩이 그런 구덩이를 찾아서 고여있는 물을 먹이는 목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들어가면 사면이 막혀있는 사면 초과와 같은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곳입니다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암담한 상황 그것이 빈 구덩이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나이 어린 요셉은 당황하기도 했고 두려워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의 모습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은 그가 잡혀서 요셉이 잡혀서 제일 먼저 당한 일은 그의 이쁘게 만들어서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을 벗어버리는 벗겨지는 이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구덩이에 넣었다가 나중에 은 이십을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형제를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요셉이 그곳에 들어간 것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가 요셉이었기 때문에 당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매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과 능욕을 당하실 때에 그가 입으신 옷이 다 강탈을 당했습니다 은 삼십량에 팔렸습니다 암담한 상황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낙담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주님께서 내 던져졌습니다 주님께서 뭘 잘못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그 일을 당해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빈 거고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오늘도 역사를 진행하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진행하시는 역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하시고 방법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혼자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의 뜻을 진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을 사용을 하시는데 한 번도 예외 없이 택하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빈 구덩이와 같은 어떤 경험을 가지게 하심으로 그곳에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들을 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미 빈 구덩이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 번 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한 번도 빈 구덩이에 내던져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안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참 행복한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직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빈 구덩이는 한 번 지나갔다고 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20대, 30대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70, 80, 90에다서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 삶의 환경 암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형편 나의 힘으로 애를 써보지만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 그것이 우리 인생의 현장에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항상 예외 없이 한 번도 예외 없이 이런 훈련의 시간, 훈련의 경험을 하나님께서는 겪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가 75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너의 후손으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큰 나라가 일어나도록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림도 없어 보였습니다 뭐 도대체 눈에 보이는 증거라고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삭을 아들로 얻기까지 그는 25년이라고 하는 길고도 외로운 빈 구덩이와 같은 그 기간을 광야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난 후에도 그도 빈 구덩이와 같은 이런 시간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 40년이라고 하는 길고도 외로운 광야의 생활 빈 구덩이의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금한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 빈 구덩이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지금도 사랑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원한 이상형과 같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는 무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맨발로 한밤중에 궁전을 탈출해서 도망을 가야 하는 이런 어려움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피신을 하는데 그를 미워하던 어떤 사람이 쫓아오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저 다윗의 망에서 쫓겨가는 꼴을 좀 봐라 맨발로 야간 도주하는 저 철행한 꼴을 봐라 별하별 망신과 모욕과 욕을 먹어가는 이런 어려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친이 낳은 자식한테 배신을 당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아들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하는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읽으실 때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이런 빈 구덩이를 피해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고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도 공생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셔서 40주야를 금식을 하시며 시험을 받으시고 어려움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는 사역 중에도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여러 번 경험을 하셨습니다 사도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나가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이 물을 때에 누구십니까? 누군데 나를 부르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들 이 장면을 아실 것입니다 이 장면을 접하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바울 그가 아직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었던 그를 만나 주신 것처럼 강권적으로 극적으로 나에게도 좀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라 그렇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나도 사도바울처럼 완전히 변화되어서 다 뒤집어져서 예수 사람을 다 저버린 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나에게는 왜 그런 은혜를 안 주시는가 여러분들 사도바울이 주님 한 번 만나고 완전히 삶이 뒤집어져서 그 다음 날부터 뛰어다녔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사도바울도 긴 광야 생활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설을 찾아보면 그 증거가 있습니다 1장 17절 이하에 사도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글소를 만나서 예수 글소를 안 다음에 믿게 된 다음에 그는 아라비아에 나가서 3년을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옛 성품 자기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늘 외쳤던 자기의 주장 자기의 원칙 자기의 원리 그걸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주님의 것으로 바꾸어 가지기 위한 아주 어렵고 긴 믿음 안에서의 훈련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살면서 내내 자기 자신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의 모습을 만들어 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한 번도 빈 구덩이와 같은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 그걸 자랑할 게 아니고 그런 시간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들이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막 17세가 넘는 것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나의 반성 나의 반성 늘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성령의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그게 아니라는 그것은 중요하지 주실 줄 믿습니다 가울 어메 그게 아름다 어린 양께 빛도다 우리 한 번 더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요셉이라고 하는 인간이 인격이 그 구덩이 안에서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어떻게 변화가 되어서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 그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인격으로 준비가 되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격 기뻐하시는 성품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준비가 될 때에만 빛소리 반가운 빛소리 들으세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을 우리가 지적을 합니다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 하나는 현대사회는 사람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따라서 평가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이상과 어떤 기준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그 기준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내려놓고 있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희생하기를 원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고 그것을 귀중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높은 직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직위가 그 사람의 인격인 양 이렇게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얼마짜리 사람인가 그것에 의해서 그의 인간의 가치를 평가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짜리 그 사람이 얼마짜리 집에 살고 있는가 얼마짜리 사업의 소유주가 되고 있는가 저 사람을 통해서 1년에 얼마가 만들어지고 있는가 저 사람 밑에 몇 사람이 일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의 상품이 어떠하고 그의 인격이 어떠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조차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감당하고 있는 기능을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이 사회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가지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많이 배웠는데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공부해서 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는데 그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냐는 그런 행동들을 여기저기서 터뜨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가능성과 그의 기능과 그의 인격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몇째 가는 갓부 집안인데 그래서 그 사업체를 앞으로 이어받게 될 그 집안의 장선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인간관계에는 전혀 사람들에게 존경을 살 수가 없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데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기능과 인격을 동일시하는 데서 오는 부작용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일반 사회문화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이론에는 누구보다도 박식하고 정확한데 믿음의 인격 부분에서는 전혀 연결이 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삶의 원칙 성품 그의 인격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 저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이제까지 이만큼 해왔고 앞으로 어떤 일을 이만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만 우리가 관심을 둘 때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참 많은 일을 오늘 그 구덩이에서 나온 다음에 감당을 했던 유능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그 빈 구덩이에서 나오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준비해서 나왔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가 그 구덩이에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깊이의 구덩입니다 만에 하나 거기에 물이 차 있었으면 그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거기가 말라 있었습니다 그 암담한 상황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악을 써도 나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포기입니다 자포자기 내 목숨은 내 형들에게 달려있다 뭐 죽이려면 죽이고 말려면 말고 내가 할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 그냥 주저앉아서 신세 한탄하는 자포자기 두 번째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원안을 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곳에서 빠져나가리라 무슨 방법 수단을 내가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여기서 살아나가리라 내가 이 일에 가담을 해서 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를 몰아다 준 내 형들에게 반드시 되갚으리라 여러분들 거기서 복수국을 꿈꾸고 원안을 품고 분을 품고 그곳에서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첫 번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었습니다 사방을 돌아보며 사면 처가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하늘은 열려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빈 구덩이에 던져질 때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소유해야 할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빈 구덩이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었던 요셉을 어루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나오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가 그곳에서 나와서 애급으로 간들 그 마음속에 형들을 향한 분노와 증오와 복수심으로 불타서 갔다면 그곳에 가서 총리가 아니라 애급의 왕이 된들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또 다른 비극이고 또 다른 복수의 시작 그것밖에 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 구덩이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미 그 구덩이에서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기와 질투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요셉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 요셉의 형들의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 미음과 증오 그 미음과 증오는 그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섭섭함, 서운함 여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요셉에게 쏟아붓는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자신들이 차지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마음 거기서 섭섭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미음이 됐습니다 미음이 커지면서 살인까지 꿈꾸게 되었습니다 결국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빈 구덩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잠은 4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들 그 구덩이에서 요셉이 하늘 품고 손톱이 다 닳도록 옆으로 토구를 뚫어서 지하터널을 뚫어서 거기서 탈출을 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운들 그의 마음이 상처투성이고 복수로 원안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에 빈 구덩이와 같은 시간을 허락해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가 믿고 누구에게 섭섭하고 서운하고 하나님 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저도 갖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을 정진해 나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새벽에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오래 참고 인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시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 증오와 미움과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들고 빈 구덩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빈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새벽의 형제 둘을 사용하셔서 그를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루벤입니다 루벤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새벨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요새벨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요새벨이 하늘로 열려있는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러지자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안을 그의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나오지 않아도 이미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나와서 애국으로 가지 않았어도 그는 인생의 성공자가 이미 된 것입니다 넷째 형인 유다가 또 나섰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감춘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 여정 속에서 루벤과 유다는 동생 요새벨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수고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진행하고 맡아서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빈 구덩이는 영원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그 과정이 영원한 것이냐 착각해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거기서 모든 인생을 허비하려고 하는 것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나가는 과정인데 우리 인생 여정이 긴 여정인데 그 여정 속에 지금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과정 그건 지나가게 될 것이고 그 결과가 훗날 남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남겨야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여정에 남게 되는 흔적이 무엇이 있는가 그걸 우리가 곰곰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치는 일이 아니라 돕는 일 야단하고 정제하는 일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 금간 것을 둘러붙여서 다시 아물게 하고 깨어진 것을 합쳐서 온정케 하는 이 일을 우리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빈 구덩이의 경험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 사업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가정에 있는 일도 있을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이런 기간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부부간의 정말 어려운 일들 이걸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거기서 남 원망하고 복수를 꿈꾸고 거기서 분을 점점 쌓아가는 이런 일에 우리가 붙잡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또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과정을 지나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요셉이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생 끝에 왕 다음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빈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나올 수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